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충북정책포럼 청명이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청명에는 손현준 충북대 교수와 김준권 한국목판문화원장, 김연찬 서원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고 진보와 개혁 성향의 대학 교수, 연구자, 시민사회 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이 지사의 또 다른 충북 지지 모임인 충북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습니다. 이 지사의 또 다른 충북 지지 모임인 충북 지지 모임인 충북 지지 모임인 충북 지지 모임인 충북 지지